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번 경호 얘기를 두고 4년 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한번 그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어요. 분양을 하는 도중에 천안함 유족 한 분이 예정에 없이 나오셔서 대통령께 근접하고 대통령께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의전을 총괄할다시피 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의 주장은 정 변호사님. 이번에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과 저 화면 서해 수호 날에 윤 총재 여사가 천안함 유족이 예정 없이 대통령에 근접한 것을 비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탁 전 비서관의 저런 생각이 과연 민주당 사람들의 생각인가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탁 비서관은 윤 청자 여사에 대해서 저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 윤 여사는 어떤 분이냐면요. 충청남도 부여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아들 민평기 상사가 20대 진짜 꽃다운 나이에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2010년도에 평생 농사만 짓던 분에게 보험금 1억 원하고 국민 성금 898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윤 청자 여사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생각해서 3.26 기관 총 18정을 만드는데 그 돈을 20년 전 돈을 20년 전 가까운 그때 당시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희사한 거예요. 그냥 도시에서 그렇게 사는 분도 아니고 농사만 짓던 분이. 그런데 그 10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거기 그 아들의 그러한 전사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까지 하셨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저거를 오늘 어제 강성희 의원의 저런 행동과 등치시킬 수가 있는지. 저는 참으로 그 탁현민 비서관의 생각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정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우리라는 표현과 더불어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다. 탁정 비서관의 주장과 말만 따르면 과거에 윤 청자 여사가 문 전 대통령의 물은 천안함 누구 소행인가 좀 속시원히 밝혀달라는 얘기와 강성희 의원의 국정기적 바꿔달라는 취지가 좀 비슷하고 당시 상황이 좀 비교가 된다는 건데 장변호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같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천안함 유족과 그리고 진보당의 강성희 국회의원이 국정기적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이 두 부분을 경호처 입장에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만 탁현민 전 비서관의 어떤 취지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 매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늘 저런 상황에서 늘 들고 나가거나 입을 막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으로서 천안함 유족을 꺼낸 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오늘 정치권에도 뜨게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탁현민 전 비서관 주장까지 만나봤습니다.